노이즈, 시끄러운, 자, 노이즈, 쥐가 밤마다 찍찍찍찍찍찍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우, 노우, 이 쥐, 노우이지, 이 시끄러워. 그래서 노이즈, 시끄러운이에요. 노이즈, 시끄러운, 노우, 이 쥐, 다른데 노우, 이 쥐, 뭐라는 얘기예요? 시끄럽다는 얘기죠. 자,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argue인데, 아, 구,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구가 뭐예요? 경상도말로 아가리, 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구를 막 이렇게 벌려가면서 내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주었어 하면서 논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 논쟁하다, 주장하다, 아구, argue, 아구, argue. 따라하세요. 아, 아, 아규, 아구, 아규, 아구, 아구를 벌려가면서 논쟁하다, 주장하다. 자, 다시 한 번, argue, 아구, argue, 아구, 논쟁하다, 주장하다예요. 자, 다음에 honor, 영광, 명예, 슈퍼맨이 나를 안아줬어요. 안어, 나를 안아주다니, 슈퍼맨이. 와, 이거는 뭐예요? 나의 영광이죠. 명예입니다. 그래서 안어, 나를 안아줬어. 영광, 명예, honor, 영광, 명예예요. 자, culture, 문화, 자, 칼춤, 척, 칼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 문화잖아요. 그래서 culture, 칼춤, 척, 따라해서 culture, 칼춤, 척, culture, 칼로 막춰. 아, 이건 문화예요, 문화. 자, lonely, 외로운, 손을 놓으니? 나 외로워. 손 놓지 마. lonely, 외로운, 손을 놓으니? 나 외로워. 자,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 뜻은 느낌을 그 가지고서 여러분이 외롭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아우, lonely, 외로운이에요.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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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자, alone, 홀로, 외로이. 어가 뭐예요? 하나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의 논, 하나의 논만 혼자서 일구고 홀로, 외로이 사시는 홀어머니예요. 그래서 alone, 하나의 논만 이루고 사는 어떻게? 홀로 외로이, 논만 일구고 자식들은 저 도시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홀로 외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lonely, 손 놓으니? 이게 외로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lonely 있죠? alone에서 이 lonely 있죠? 그래서 alone이라는 것은 단독에, 혼자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같은 파생어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lone 하면은 하나의 논을 일구고 있는 홀로, 외로이 지내시는 어머니죠? 자, 그리고 lonely는 외로운이에요. 그래서 alone, 홀로, 외로이. 자, seizures, 가위입니다. seizures. 자, seizures 하니까 찢어주. 따라하세요. seizures, 찢어주. 뭘로 찢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가위로 찢어달라는 얘기예요. seizures, 찢어즈. 따라하세요. seizures, 찢어즈. 찢어주세요. seizures. seizures가 뭐예요? 가위입니다. 자, 원 발음을 해도 이 뜻이 생각나죠? seizures, 아, 가위. 이런 식으로. 자, cruel. 잔인한, 잔혹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태인을 독일군들이 600만 명이나 막 가스로도 죽이고 총으로도 쏴 죽였어. 이렇게 설명하자. 크루얼 수가. 어떻게 크루얼 수가. 어떻단 얘기예요? 잔인하잖아. 너무 잔혹하잖아. 어떻게 크루얼 수가. 따라하세요. 어떻게? 크루얼 수가. 크루얼 수가. 크루얼. 자, 크루얼. 크루얼. 하니까 크루얼 수가. 아, 잔인하다는 얘기구나. 잔혹하다는 얘기구나. 다시 크루얼. 잔인한, 잔혹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glory. 영광. 자, 대통령이 행복하세요 하고 글을 써줬어요. 어떤 글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글을 써주다니 영광이잖아요. 그 글을 벽에 걸어놓으리. 글을 걸어놓으리. 글 놓으리. glory. glory.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glory. 글을 벽에 걸어놓으리. 아, 대통령이 써주었어. 영광이야. glory. 영광이에요. 아까 안어 있었죠? honor. 슈퍼맨인 나를 안어줘서 영광. 명예였잖아요. 그죠?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weapon. 무기. 자, 임진왜란 때 왜. 외놈들이 펑, 펑펑 쏴대면서 침략했던 그 무기. 외놈들이 펑펑 쏴대던 이 대포. 즉, 무기라는 얘기예요. weapon.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weapon이라는 건 흔히들 다 알죠? 그래서 weapon 하면은 무기예요. 외놈들이 펑펑. weapon. weapon. 무기. 자, 복습입니다. noisy. no, it's.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운. 자, argue. 아구. 아구를 벌려가면서 뭐 했어요? 논쟁하다. 주장하다. argue. 아구. 자, honor. 나를 안어줘서 이건 영광이야. 명예야. 자, culture. 칼춤처. culture. 뭐예요? 우리의 고유. 문화죠. 자, 다음에 lonely. 손을 lonely. 놓치마 나 외로워. 외로운. 그래서 alone. 어. 하나의 논. 논을 읽으면서 홀로 외로이. 사신어머니죠? 홀로 외로이. 그래서 같은 lone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자, scissors. 찢어주. 뭘로? 가위로 찢어주. 그래서 가위죠. 자, cruel. 600만 명을 죽였대. 가스로.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잔인하고 잔혹하구나. 잔인한 잔혹한이죠. 자, glory. 글을 걸어놓으리. 왜? 대통령이 써준 글이니까 영광스러워서 걸어놓았죠? 그래서 영광. 자, weapon. 외놈들이 펑펑 쏴댔던 무기죠. 자, 그리고 테스트해요. noise. 시끄러운 argue. 논쟁하다. 주장하다. honor. 무슨 뜻이에요? 영광. 명예. culture. 문화. lonely. 외로운. 자, alone. 홀로 외로이. 자, scissors. 무슨 뜻? 가위. cruel. 잔인한 잔혹한 glory. 영광. weapon. 무기죠.